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지난 27일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에서 서성이던 모습이 담긴 사진을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왜 세무조사 바로 전날 검은 가방을 들고 과천을 방문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초 기자회견을 한 뒤 두문불출했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난 27일 과천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목격된 비상가는 인근 신천지 본부가 입주해 있는 A쇼핑 건물에서 100m 거리에 있으며 비상가 5층에는 신천지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비상가 5층 신천지 교육관은 인근 신천지 시설과 함께 시설 폐쇄 조치된 상태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비상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시간은 27일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비상가 앞 주차장에서 목격됐습니다. 마스크를 쓴 이만희 교주를 알아본 한 목격자는 이만희 교주가 비상가 앞 주차장에서 은색 계열의 외제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뒤 검은색 차량으로 바꿔 탔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수행원을 몰고 다니던 모습과 달리 이만희 교주를 수행하던 사람이 없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27일 저녁 8시경 신천지 교육시설이 있는 이 건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차된 차에서 검은색 노트북 가방으로 보이는 가방을 들고 나와 곧바로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탔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비상가를 출입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만희 교주가 비상가를 출입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27일 경기도과천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모습을 드러낸 시점 때문입니다. 28일 국세청은 경기도과천 신천지본부를 비롯해 전국에 있는 신천지 12지파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모습을 드러낸 비상가 5층 교육관 역시 국세청 직원들이 조사했습니다. 신천지 대책전국연합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들이 신천지 본부를 거쳐 비상가 교육관을 조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진이 신천지 관계자에게 이만희 교주가 27일 저녁 과천에 나타난 이유를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